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봉지 드릴 게 하나 있어요 박지의 굿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일하는 용영님이라는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제작을 했고 총 두 가지 굿즈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드로잉 장갑 그림 그릴 때 끼는 이 장갑이에요 저는 이거 없으면 그림 못 그리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손에 흑연 같은 거 안 묻는데 타블렉 쓸 때도 좋은 게 뭐냐면 손에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펜 굴리고 손 쓰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하나 좀 구비를 해두시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장갑은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양쪽 다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후니 박지 다키마프라 지금 이거 후니 팬티다 가려져서 잘 안 보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어떤 팬티를 입고 있는지 보여요 리삭스도 벗겨놨습니다 개꿀리죠? 발가락 패티시 있는 분들은 이거 만족하실 거예요 양면이고요 한쪽 면은 후니 한쪽 면은 박지 우너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굿즈 풀세트가 다키마크라 커버에 전용 솜 그리고 드로잉 장갑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이거 선책순 200명에게는 사인을 해서 보내드려요 장갑만 사면 18,000원 다키마크라 커버만 하면 7만원 다키마크라 커버에 솜까지 채가면 10만원 다키마크라 커버에 드로잉 장갑만 하면 8만원 풀세트 11만원 아무튼 이런식으로 옵션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자신이 필요한 것에 맞춰가지고 옵션을 채택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문을 먼저 하고 그 주문 수량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려요 3월 28일 오후 1시부터 오픈이 될거고요 4월 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4월 28일 오후 11시 59분까지